안녕하세요. 아름답게 죽는 법의 연출을 맡은 시나빈입니다. 우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GV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름답게 죽는 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두고 가해자가 자살함에 따라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그 후의 상황을 조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.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그 이중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. 많이 부족하고 특별한 결말이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를 보신 과연 여러분들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짧은 순간만큼이라도 여운을 느끼시고 생각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너무 만족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제작 지원해주신 춘천영화제와 롯데장학재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